랜지 루쿠 랜지뚜 샤오틱 랜지 쟈 리 망허 룬 정시 중국어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량거우예 량거우예 중국 친구랑 잘 소통할 자신 있어요? 메이웬티 메이웬티 아 spontaneously 랜지 де 빛을ği 랜지 루쿠 저거 파ip이 칠 Woah 오우 우와 저는 민수 아,我知道 제가 늘 말하는 패스 영상 인정하우기 그리고 그 영상에서 최 avion는 저보다 더 빠르구나 진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서 씨의 종국어 아파트가 돼서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종국 친구를 말았을 때 이해 못하면 신호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신호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민서 씨가 거먹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종국 친구를 사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이파이 하이파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공어 지양양 제 양양 제가 과연을 배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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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건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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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는? 내 이름은 왕嘉준 오! 나 이름은帥,땡! 응,땡땡!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땡! 어,땡! 아! 뭔 특징이야? 잘했다! 응, 맞다! 네 너의 이름은帥? 잘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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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저는 19살 나는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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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姐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음 이 지은 어떻게 알아듣는가? 미국의 영국의 영국은 요행어 요행어 요행? 요행? 아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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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는 K-POP 여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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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조합의 이름은 우아 우리는 2020년에 출연합니다 2020년에 출연합니다 2020년 여러분의 무대에서 볼까요?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표정管理 너무 귀여워 중국의 팬들 아마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귀여운 것들 혹시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볼까요? 마지막 영상에서 볼까요? 영상에서 볼까요? 마지막 영상에서 볼까요? 감사합니다 중국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마 네 괜찮은 중국 음식은요마 네 나 좋아한 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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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꿔바 나도 좋아해요 자극 가져올게 고마호 고마호 복잡한 복잡한 날씨는 어떻게 한국 한국이 너무 일상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타이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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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래가 도톡이오이 아니 I, S, F, P 내가 생각해 내 MTI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혀봐요 I N I am F I am F P 맞아요? 네 혹시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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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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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 한국 요즘 무슨 신조의 유행 중국 신조 더 유행 중국에서 별자리 더 유행해요 별자리 사자자리가 뭐지 시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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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즈조 네 시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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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가 뭐예요? heat 네 으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인의 발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내 발음이 잘 어울려 중국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너무 어려워 중국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중국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랑을 좋아하나 희망하는 중국의 중원에서 저는 한국인의 중간에 한국인의 경화와 우리의 경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인의 중간에 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을화해주시고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그런 느낌 중국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노력하고 다른 국가 언젠가는 아이돌 아이돌 제가 더 노력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노력하고 싶어요 우리는 친구가 당연히 친구가 너는 중국에 활동하다고 내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쭤보려고 여기 내 영상이 핫도그?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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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 좋아해 봐요 좋아요 안녕 안녕 포기 안 할 거죠? 그럼요, 더 해야죠 다음에는 더 실력이 이만큼 온 상태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때는 아바타 도움 없이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